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가오스링 돌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것은 구욕력이긴 한데 돌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15% 나오면 멈춰야 되나? 어우 나왔다 MP 구욕력이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지 좋은 걸 뽑고 싶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 인트쉽 오프로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어느 정도의 옵션을 뽑아야 된다고 된다고 하고 은얼 몇 대에 멈추는 게 바람직할까? 은얼은 쓰고 있는 거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제대로인데? 아 공 2의 힘 널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